살금살금 다가가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악어 놀이 끝 악어? 악어 롤레? 보라야 오늘은 롤레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이 킨더노이 초콜릿을 먹도록 하자 이분이 왜 이길거야? 내가 이길거야? 한번 해볼까요? 공가가 날 부를 것 같아 뭐야? 초콜릿을 먹도록 했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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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가 날 한입에 보고 오셨어요 아구가 날 한입에 보고 오셨어요 누가 먼저 할까?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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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하겠어 잠자는 아구의 이빨을 살금살금 다가가 내가 먼저 하겠어 이제 보라 차례야 이제 보라 차례야 데기 Brock 괜찮아 무서워 너는 뭘 Schritt이いく거야 먹지 Lucy 무서워 줄넘 어허 나도 무섭다 나 여기를 눌러본다 여기를 눌러본다 6개 남았어 6개 남았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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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눌러본다 또 눌러본다 또 눌러본다 또 눌러본다 또 눌러본다 또 눌러본다 또 눌러본다 끝 이제 끝이야 한번만 더 하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끝 어쩔 수 없어 제일 솔직히 나는 한번도 많이 갔다니 아니야 내가 잠깐 더 하나 줄게 그냥 그래 초콜릿은 믿어먹고 나 장난점이 줘라 이게 뭐야 이거 내꺼잖아 나는 손가락이었으니 내가 그냥 타겠어 요호 이거 나한테 딱이잖아 내꺼야 내꺼야 내꺼 뭐야 이거 너 먹었어 안녕 여러분 재밌었나요 그거 꼭 믿어줄래요 꼭 믿어줄래요 꼭 믿어줄래요 꼭 믿어줄래 꼭 믿어줄래 엄마 아 아 아 아 volt